어휴 이거 아니야 어? 또 누가 왔어. 누구야 저거? 친구야? 아웅이 친구야? 아웅아 너 자꾸 친구 데려와. 누구야 저거? 누구세요? 아웅이 친구야? 아웅아. 아웅아. 어머 너 왜 확 주대? 이리와. 이리와. 아웅아. 얘는 아니야? 이리와. 이리와. 아웅아. 뭐야. 고양이 파티야. 얘는 또 뭐야. 미니미 또 왔네? 아웅아. 이리와봐. 아웅아. 뭐 날리래.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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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어차피 옆집 고양이잖아 침묵 자기집인 것처럼 그러냐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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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너네 안줄거야 그냥 다 없어 어차피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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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묵